7만원 밖에 나왔던데 제로그립이고 사제 정품은 36만원인데 제로그립은 왜 샀어요? 근데 촬영하기는 일체형은 괜찮은데 증거는 별로 더 많이더라 이거 때문에 유익이 없더라고 아이디 청정기 옛날에 나왔던데 사제서로그립은 유객이 있어가지고 미러리스 그 칠 쪽으로 나오고 그런건 아닌데 근데 최근에 나온 제품은 이렇게 사용기 비료봐 1,2,4 딱 맞다고 바다 뭐가 안 맞으면은 바다 하려고 샀는데 딱 맞어 그리고 이게 끝까지 쏟아 도시락 여기에 뱃박 감사합니다.